아우 좀 안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섹시한 춤춰 달라고 하시는데 어머 어 깜짝이야 안녕 이게 뭐예요? 개업식 떡초로 가봤죠 이거 이렇게 들고다닐 수 있네? 이거 저거가 제가 방 돌아다니면 인사 인사해주세요 우와 안녕하십쇼 이거 들고다니면 계속 방송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 제가 대박 제가 그거 뽑았어요 오늘 제가 근데 진짜로요 제가 선배님이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분화였다 노래 진짜 좋아 전분화였다?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내가 살아온 크으 모든 행복을 다해도 오 우리의 짧은 눈을 못하죠 아 노래 진짜 잘해 분 Ei 네 내가 사랑 다른 행복을 다해도 오 우리의 짧은 날만 모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